포니는 뭐다 택시다 진짜 아카데미에서 포니 택시 포니를 내줄지는 몰랐거든요 아직 택시는 나오지 않았는데 포니가 나오자마자 바로 사가지고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로 사가지고 그래서 바로 그냥 작업을 해줬습니다 희한한 게요 키트 안에 택시 부품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데칼만 스스로 자작을 해서 이렇게 데칼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해줬습니다 키트가 제가 이제 요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일반인들 상대로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보통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조림만 한다고 치면 딱 3시간에 끊더라구요 여자분들은 한 3시간 반 평균적으로 빨리 작업하시는 분들이 한 2시간 반 정도 찍으셨고 그런 분들은 이제 건담을 해 보셨던 분들 조립해 보셨던 분들이 그랬고 한 번도 안 만들어 보신 분들이 거의 태반이었는데 대충 조립만 해도 이게 키트 사출색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잖아요 보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사출되어 있잖아요 빨간색에 그냥 조립만 했을 경우에 여자분들은 한 3시간 반이면 하고 남자분들은 한 3시간 요렇게 조립을 하시더라구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작업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팅 라인이 이렇게 있더라구요 보니까 옛날 자동차이다 보니까 이런 파팅 라인이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사포로 다 다듬고 그 다음에 종이사포 쓰고 스폰지 사포 쓰고 보시면 제가 400번 600번 원래 1000번까지 가져왔는데 1000번을 제가 뜯기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일일이 물세척을 다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 먼지가 사라지니까요 그러고 나서 흰색으로 왜냐하면 빨간색 바디를 이렇게 녹색으로 만들려면은 색상을 이 상태에서 녹색을 그러니까 이 빨간색에서 그냥 녹색 칠해 버리면 이렇게 맑은 색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흰색을 미리 칠해줬습니다 흰색을 어떻게 칠했냐면 화이트 서페이서 에다가 유광클리어를 섞어서 그래서 섞어가지고 신나고 약간 묽게 타서 전체적으로 하얗게 뿌려줬어요 그냥 서페이서만 쓰면은 완전 무광이기 때문에 표면이 너무 거칠거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약간 여기다 유광클리어를 조금 타서 이렇게 작업들을 합니다 그럼 자동차 같은 거 작업할 때는 표면 작업할 때 되게 좋아요 이게 그 다음에 핀바이스로 뭘 했냐 천정에 구멍을 뚫어 줬어요 왜냐면 여기 보이시죠 이거 옛날 택시 표시판 이걸 붙이기 위해서 이게 안쪽에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에 맞춰 가지고 위에서 이제 구멍을 뚫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녹색을 칠했는데 녹색 칠한 장면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녹색을 다 덮었구요 옐로우 그린 이란 이 색상이 진짜 옛날 택시 녹색 색깔하고 똑같더라구요 칠해보니까 추억 속에 그 색이랑 똑같았어요 그리고 이 부품 아까 그 택시 번호판 부품 요게 키트 안에 투명 부품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반 나눠져 있어서 양쪽으로 붙이고 그냥 이게 귀찮다 싶으시면 그냥 작업하셔도 되는데 레드 퍼티로 일일이 바른 다음에 접합선 수정을 이렇게 해줬어요 잘 안보입니다 눈에 이거 굳이 안해도 되더라구요 보니까 마찬가지로 서페이서를 뿌리고 다시 흰색을 올렸어요 여기다가 실내는 그냥 간단하게 작업했습니다 그냥 이게 검정색으로 사출되어 있거든요 검정색에다가 회색을 묽게 타서 라카신나에 묽게 희석해 가지고 라카신나가 한 7 그 다음에 회색이 한 3 정도 팬텀그레이 IPP 도료 중에서 팬텀그레이 요거 자동차 실내 도료로 굉장히 좋거든요 왜 회색을 칠하느냐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 한번 열어서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실내가 어떤 색깔인지 거의 검정색에 가까운 회색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편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약간 살짝살짝 이렇게 음영을 남겼습니다 검정색이다 보니까 그리고 키트에 들어있는 씰이 있거든요 스티커 그걸 그냥 여기다 붙여줬어요 여기다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효과가 데칼로 붙여도 되는데 데칼로 붙이려면 여 안쪽 이 디테일들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냥 씰을 붙여봤는데 씰이 오히려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고 미터기 아시죠 이거 옛날 택시 타보신 분들 포니 택시 타보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기계식 미터기 요거 딸깍 꺾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요금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빈차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를 데칼을 만들어서 안쪽에 다 붙여줬고 빈차 여기도 이렇게 다 붙여줬고요 그 전에 여기를 일부러 빨간색 칠하고 미터기는 거의 그때 제 기억으로도 이게 아마 은색이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빨간색은 에나멜 무광 에나멜로 부칠해줬고 그 다음에 은색 부분은 아카데미 에나멜 아카데미 거 아니고 타미아 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갖고 있으니까 이걸 썼거든요 그래서 은색 실버 아니면 알루미늄 이런 색깔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딱 붙여줬어요 붙여줬는데 이거만 붙여줘도 진짜 택시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리고 나서 아래쪽은 원래 따로따로 칠해야 합니다 이 엔진이랑 엔진에서 연결되는 샤프측 같은거 이거는 원래 실버예요 이런거 그 다음에 여기 이 배기구 이쪽 여기도 이제 은색 라인이거든요 원래 근데 처음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런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저도 아예 쉽게 전체적으로 다 조립해 놓고 나서 검메탈 하나로 밀어버리거든요 원래 하체 여기도 검메탈이 아닙니다 실제 보면 근데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자동차 같아 보이니까 이 방법을 주로 이제 제가 즐겨 써요 그 다음에 데칼은 이렇게 일일이 다 디자인을 해가지고 A4 용지에다 출력을 해서 사이즈를 맞춰가면서 그러고 나서 이거를 디자인해서 뽑았어요 데칼 용지 잉크젯 물전사지 투명 용지 어차피 얘는 백색을 안 써도 되니까요 투명 용지에다 출력을 한 다음에 이 쓸 데카들만 일일이 잘라서 요거만 일일이 잘라서 이거 바짝 잘라 줬거든요 바짝 자른 다음에 유광클리어로 일일이 다 코팅을 해 줬습니다 이거 코팅 안하고 그러니까 잉크젯 같은 경우는 코팅 안하고 물에 담그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유광클리어 반광이나 무관 안 돼요 유광클리어를 칠을 해서 이렇게 이제 코팅 해가지고 물에 담궈주면 진짜 이렇게 실제 데칼처럼 이렇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바로 마스킹 들어갔는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작업 중간에 제가 하나를 안 찍었어요 유광클리어를 이 표면에다 다시 또 칠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마스킹 테이프를 붙였다가 떼는 순간이 데칼들이 다 뜯겨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이 끝나고는 충분히 데칼을 말리고 나서 유광클리어로 한 2-3일 정도 뿌려 놓고 나서 그렇게 말리고 유광클리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우레탄 클리어 저는 이제 자동차용 우레탄 클리어 실제 공업용 우레탄 클리어를 뿌리거든요 그럼 일단 광택이 굉장히 번쩍번쩍 하니까요 이게 단단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충격에도 버텨내요 우레탄 클리어가 이게 좋더라고요 이게 이게 좋아요 우레탄 클리어를 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2-3일 정도 말린 후에 데칼로 이렇게 꼼꼼하게 다 마스킹을 해줬습니다 왜냐면 창틀 제가 자동차 작업할 때 정말 하기 싫은 작업이거든요 이게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작업을 하려면 진짜 꼼꼼하게 다 이렇게 막아야 돼요 이걸 조금이라도 이런 데 틈색 하나라도 있잖아요 그 색으로 색깔 다 파고 들어갑니다 아마 당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포니는 이 뒤에 여기 이거 까먹지 마세요 이 부품이 좀 따로 분류가 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너무 작아서 색칠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놨는데 아 진짜 이거 여기 돌리고 여기 돌리고 여기 돌리고 심지어 여기는 측면 창틀 여기는 없어요 이 물바지 여기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우 진짜 이 마스킹만 한 2시간 3시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반광 검정 유광 아닙니다 반광 검정으로 전체적으로 다 검정색을 다 이렇게 칠했고요 그리고 나서 앞유리 창과 뒷유리 창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크롬 몰딩을 해 주기 위해서 보통 빗물 바진다 이제 은색 아니면 크롬 몰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시 메탈릭 실버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일일이 다 칠하고 그렇게 다 이렇게 뜯어냈습니다 요기 앞 뒤 유리창에도 크롬 몰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마스킹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너무 힘드니까 그냥 패스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야외로 들고 나가서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사진이 예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모니터에다가 이 야외 사진을 띄워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었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찍으니까 정말 뭔가 있어 보이고 막 골목길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택시를 타고 다니면 이러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완성했습니다 예외 포니 택시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쉬운 것도 아니라서 얕잡아 보고 만드시면 고생하지만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즐기면서 만들겠다 싶으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키트입니다 조립만 해 봐도 재밌어요 옛날 포니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고 계시다면 충분히 그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작업보다 딱 하나 실수했어요 번호판 번호판이 옛날 영업용 번호판은 글자가 녹색이고 이거 판이 흰색인데 제가 이걸 실수를 했거든요 이건 조만간 교체를 해줄 겁니다 호니 택시 에어 호니 택시를 연 neglect 압도 쪼